지금 구속이 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회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옥중 입장문이 나왔어요. 잠시 후에 짚어드릴 거고요. 먼저 김성태 전 회장 지난 1월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나 김성태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도 않다. 부도덕한 기업, 기업인으로 매도되는 현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라고 적으면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옥중 입장문을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냈는데 저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문구가 있었던 것이죠.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서정욱 변호사님,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처음에 김성태 회장을 위해 노상강도를 완전히 경범죄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재명 대표가 말했죠. 그런데 제가 제명만 보면 김성태 회장이 아홉 가지로 기소됐는데 그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 게 뇌물이에요.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그다음에 지금 횡령 배임이 700억이죠. 그러면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지금 9개로 기소가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주가 조작 있죠. 이번에 도이치모터에서 봤잖아요. 주가 조작이 가벼운 거예요. 이게 경범죄예요. 물론 아주 두 개에 비하면 경범죄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경범죄는 아니고 두 개의 범죄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9개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마치 다 봐준 것처럼.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800만 불이에요. 이거요,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 회장이 이 돈 개인 돈 구하려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룸살롱이 사장한테까지 빌려가는데 돈, 제가 이게 변호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어렵게 김성태 회장이라고 돈이 남아돕니까? 이걸 뭐 히토리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한참 뒤에 정권 바뀌었을 때 쌍방울 사업이고 쌍방울 돈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이게 북한의 김성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500만 불 스마트팜 되나 뱀 거는 국정원 문구에도 나옵니다. 이걸 마치 히토리 계약금 500만 불 보낸 것처럼 민주당이 조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개인 돈으로 500만 불 도와준 거. 그다음에 300만 불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북한에서 야, 우리 방무감에게 돈이 많이 드는데 달라니까 깎고 깎고 깎아서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게 김성태를 공격하고 있으니 회장을. 얼마나 이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진술서를 썼다. 이런 보면 돼요. 자, 구장원 차장님.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서정훈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이 저렇게 이 시점에 탄원서 또는 옥중 서신을 공개한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김성태 회장의 입장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시점에 입장문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김성태 회장이 왜 북한의 대북 송금 800만 불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별로 입증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경기도와는 아무런 무관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입장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부탁이 있었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회사 돈이 아닌 자신 개인 돈으로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역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탁으로 보냈고 그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나온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김성태 회장의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그 목소리들 가운데 몇 가지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저 옥중 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문에는 민주당을 겨냥하는 듯한 문구도 담겼습니다. 이렇게요. 민주당이 자꾸 김성태 나를 검찰이 뭔가 좀 봐주기 하면서 이런 취지로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이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왜 봐주기 수사를 합니까. 기소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왜 봐주기 수사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은 옥중 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태 저는 무려 9개 항목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무엇을 보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을 좀 반박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죠. 또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내가 후원했던 정당, 여기에서 그 정당은 민주당을 일컫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김성태의 옥중 서신에 민주당을 겨냥하는 듯한 저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옥중 입장문이라는 게 일반 재판받는 기업인, 또 피고인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입장문을 발표하는 예를 저는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세요. 정치인들은 물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입장문 자체는 본인의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술이 되거나 이미 수사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들일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부인하거나 어떤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나중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얘기한 것과 혹시라도 모순되는 게 있으면 본인 진술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또 안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과 불만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재판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참석해달라는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9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고 관련해서 본인이 또 참고일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향후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이 유리한 어떤 참작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언급한 부분 중에 봐주기 수사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이제 그 뇌물 특가 횡령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관련된 사실관계에서는 사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례적이죠. 그리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이 부분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서 형성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과연 기소가 없게 됐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